안녕하세요. 장민호입니다. 드디어 오늘, 지금, 미노랜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당영했죠. 미노랜드,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재미 모두 다 부르고자 노력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아프다운 행복과 감동의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오래오래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하게 식사 잘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오늘도 조심히 기도하시고 푹 쉬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금방 또 좋은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